호랑이는 다음 말을 차마 잊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었던 탓이었다. 세상 순진한 얼굴을 한 어린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한낱 짐승이라도 어미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 호랑이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지? 아까 말한 그대로요. 우리는 간섭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당신은 배를 채울 고기를 마련할 수가 있으니 서로 이득인 거지. 아, 당초에 이해를 못하겠군. 자신의 어미를 죽여달라는 인간이라니.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자 오라비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배가...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네. 아무튼 보름달이 뜨는 날 준비해 놓을 테니 그리 아시게. 어린 오누이는 그렇게 자신들이 할 말만 늘어놓은 후 뒤돌아가 버렸고 동굴 속에 홀로 남은 호랑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어미를 죽여달라는 오누이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못된 저 아이들을 잡아먹어서 자신의 배를 채워야 하는지 말이다. 그렇게 호랑이는 한참 동안을 동굴 안에 틀어박혀 고민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날짜를 새는 것을 잊고 말았다. 문득 깜짝 놀란 호랑이가 하늘을 바라보니 둥그럽고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 오랜만에 사냥도 하고 고기도 먹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호랑이는 결국 오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어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오누이의 어미는 낮에 장에 가서 떡을 팔았는데, 그것을 다 팔면 산비탈길을 지나 집에 돌아온다고 했다. 호랑이는 그 길목에 있는 커다란 나무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산비탈길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신선한 인간의 고기로 배를 채울 생각에 들떠있던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고 말았다. 다 낡아 빠진 고무신에 온통 해져서 천으로 몇 번이고 덧대어 꿰맨 치마저고리. 토실토실 살이 오른 오누이와 달리, 그들의 어미는 온몸에 군데군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던 것이다. 설마,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고 자기 몫의 음식까지 다 준 거야? 아니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뼈에 붙은 살잡을 발라먹는 것도 나름 별미란 말이야. 잠시 갈등한 끝에 호랑이는 결국 오누이의 어미를 무참히 죽이고 말았다. 어미의 살가죽을 벗겨 피가 뚝뚝 흐르는 살점을 열심히 뜯어먹던 호랑이는 이내 오라비의 말을 떠올리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시체를 반드시 내 앞에 가져와야 하네. 그렇게 신신당부하던 오라비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어미를 모두 먹어치운 호랑이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죽은 어미의 치마 저고리를 주섬주섬 주워입기 시작했고 그 길로 오누이를 찾아가서 어미인 척 그들을 속인 후 그들마저 모두 잡아먹기로 결심했다. 나름대로 배를 채운 호랑이는 서둘러 고개를 넘어갔고 오누이의 집 앞에 다다라서 어미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영특한 오라비는 호랑이를 비웃었고 문을 걸어잠근 채 호랑이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거 참, 일이 좀 복잡하게 돼버렸어. 사실은 내가 자네 어머니를 다 먹어버렸지 뭔가. 어쨌든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죽였으니 이걸로 된 거 아닌가? 그래. 음, 그럼 어쩔 수 없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곡관과 마곡관에서 날카로운 농기굴을 든 사람들이 마구 뛰쳐나오더니 일사불란하게 호랑이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이, 이게 무슨 짓이야?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는가? 그때 오라비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하, 입을 하나 줄여줬으니 그건 뭐 고맙다고 해야겠군. 이제 니놈의 살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내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것이며 뼈는 무기로 쓸 것이다. 그리고 호랑이는 열명은 쫓긴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고 말았다. 제 아무리 맹수라도 그 상황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무기에 맞고 찔리고 베인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마당을 타고 내려가서 밭을 빨갛게 물들였다. 호랑이는 죽어가며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다. 차라리 그 어미를 살리고 이놈들을 죽였어야 했다고 말이다. 그 마음을 다 알기라도 하는 듯 오라비는 죽어가는 호랑이의 눈동자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그래 거울아 나를 비춰라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은가 호랑이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니놈의 말대로라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해도 그래도 내가 저놈보다는 낫지 않냐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테지 호랑이는 그렇게 죽어갔다. 무진 사람들 속에서 말이다. 형이 대학생이었을 때 겪은 일이다. 어느 날 형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목이 좋은 해수욕장으로 수영을 하러 갔다. 인명고조 요원이 배치된 해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물론 다른 곳에서 놀러온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모두 바다에 들어가서 한참을 놀고 있는데 그때 조금 멀리 나가 있던 구무보트가 높은 파도에 뒤집어지면서 보트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을 알아차린 건 형과 동아리 선배 둘 뿐이었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물에 빠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여섯 명의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마구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다행히도 모든 아이들을 겨우겨우 구해냈지만 안타깝게도 선배는 무사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구하느라 모든 체력을 다 써버린 데다가 해파리에 쏘이는 바람에 마비가 왔던 것이다. 평소 정의감에 똘똘 뭉쳐서 선행을 베풀어 왔던 선배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고 동아리 사람들 모두 그런 선배가 왜 죽어야 하냐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해가 되었고 선배의 기일에 해안을 찾은 동아리 사람들은 꽃을 바다에 던지며 선배를 기린 후 막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평온하던 백사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해안 근처의 벼랑에서 어떤 여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났는데 높이가 상당한 곳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은 가벼운 찰과상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여자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는데 바다에 떨어졌을 때 어떤 남자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물밖으로 이끌어줬다고 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명구조 요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런 말을 했다. 혹시나 싶었던 동아리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다 자세한 사정을 물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죽은 선배의 인상착이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동아리 사람들은 선배가 죽었어도 바다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라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 되면 형은 꽃을 들고 그 해안가를 찾아간다. 어?